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형입니다 오늘은 낙지덮밥과 순두부찌개, 계란후라이, 김을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마실거는 보리차 낙지덮밥 먼저 먹을게요 이건 또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셨거든요 저는 또 먹기에는anza울러가 있어서 필요해요 항상 맛있게 먹으면 되어있다는 게 오늘은 또 다른 고유, 안됭이네요 제가 really한 종류의 faithful 직 SindHub Lover 제가 이런식을 음료한 과정을 알게돼요 롤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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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 롤맛 towel 그 정도님만 해도 laws 안하여 닮고 있는데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오징어 젓갈 계란 계란 찹쌀떡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입이 정말 맛있어서 이렇게 한입이 고구마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정말 맛있엉 치즈볼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러분 잘먹었습니다 오늘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